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쟁이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검쟁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보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전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임등치 임취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고요 검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검쟁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검쟁이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알면서 협력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검쟁이므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계약서 적는 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는 거는 진역벌금 대상이 아니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검쟁인데 오늘 문제 1번에 5번은 일방 대리는 검쟁이 아니죠 일방 대리는 검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1번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등 투기조장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2번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교육제도가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5개가 있었잖아요 그 교육이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거래사고예방교육 5개 교육제도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점수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당나게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입니다 실무교육은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시 도지사가 실시한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뭐가 있어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그 빼고는 다 시도의사가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가 아홉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패턴이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는 책을 구매해서 꼭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책 나온 건 알고 있죠 기출문제가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낸다고 그 패턴이 있다고 패턴을 꼭 익혀야 돼요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제 은사님도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님도 해마다 출제에 들어가시는데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1주 정도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해라 이거 교육한대요 계속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가 가지고 다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선한 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을 유지하되 거기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씩 수정을 한다고 약간씩만 변장을 해서 나타난다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 파마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 얼굴은 똑같아 근데 약간씩 변형만 할 뿐이에요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패턴을 꼭 좀 익히셔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에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중계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D 것입니다 틀린 것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계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요 임의적 취소 이 행정처분은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넣어서 깊이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가 17번에 있죠 이중 겸임 보증금 체건 휴 등 어디에 해당돼요 17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17번에 중계보수 초과는 동그라미 7번 금지행에 해당돼요 금지행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메무수거 관직상투 중계보수 초과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금지행에 해당되어서 임의적 취소라고요 17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17번에 동그라미 7번에 해당된다고요 중계보수 초과에서 받는 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거 틀렸고요 리얼은 동일한 중계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지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를 합산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과 같은 문제가 4번과 같은 문제가 시험에 최근에 한 3번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패턴이 새로 생겼는데 이 패턴이 생기기 전에 이런 문제 내가지고 충격적이 가지고 한 문제 못 맞췄어요 아무도 학원에서 연습할 때 이런 걸 연습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3번 정도 최근에 출제됐다 그러면 A, B, C, D, E 포상금인데 갑과 을이 신고했으니까 갑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기초 문제입니다 기억에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갑이 A와 B를 각각 했네요 A와 B를 각각 했으면 A, B 각각 50만 원씩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C를 갑과 을이 공동 공동으로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죠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눠주잖아요 두 명이 같이 오면 아무런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으면 그 다음에 D급에 보니까 을이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누구부터 줘요?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고 먼저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 받잖아요 그 다음에 E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한 증여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발각된 이후는 못 받죠 포상금? 발각된 이후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염의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서는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까지는 포상금 받고 B는 무혐의 처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공소제기라는 말이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재판에 회부만 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그러나 무혐의 결정이면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아예 재판에 회부를 안 하는 거니까 포상금 안 나온다고 무혐의 결정하면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그래서 포상금 얼마예요? 75만원 75만원 1번이 답입니다 4번에 연습하면 패턴만 익히면 쉬워요 이거까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려면 넘어가는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적 기초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문제 정 못 풀겠으면 넘어가도 돼요 자신 없으면 그런데 이런 걸 몇 번 연습해보면 처음이니까 그런데 몇 번 연습해보면 쉬워요 사례중심 문제가 공중개사법에도 나와요 공중개사법은 계산 수학적 기초가 없다고 포기할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중개사법은 학계론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으면 못 푸는 경우 있죠 학계론 문제는 지금 전혀 못 풀면 포기하는 게 좋아요 계산하는 문제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여섯 문제 정도 나오면 그냥 눈 감고 찍는 게 좋아요 눈 감고 찍으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찍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내가 풀어놓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 없으면 그냥 눈 감고 찍어야 되고 시간 없는데 그거 언제 계산해 그냥 아무거나 찍어야 되고 시간이 좀 있으면 만약에 각각 8문제씩 나온다고 원칙이 원칙이 각각 8문제씩 하면 5, 8, 40, 40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어놓은 게 지금 1번은 10개나 나왔어 그런데 여기다가 또 1번 찍으면 안 되겠죠 지금 6문제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체크하는 것 중에서 최고 적게 체크한 걸 그냥 왕창 찍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푸는 걸 그걸 다 맞았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나를 못 믿고 누구를 믿냐고 내가 이때까지 푸는 걸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서 해야지 나를 믿어야 되죠 일단은 내가 푸는 걸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 왕창 찍는 게 좋아요 전혀 모르는 분은 지금 지금 수학적 기초가 없는데 6개월 만에 공부해가지고 수학적 기초 공부해가지고 계산 문제 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수학선생님 계산 문제 만점 받고 떨어졌어요 재밌어가지고 또 한 번 풀어보고 또 한 번 풀어보고 몇 번 풀어보다가 계산 문제는 만점 받고 뒤에 수학이 아니라 민법 못 풀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다고요 시간 안 배하는 게 중요해요 1차 과목도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1차도 전부 다 이해만 하고 풀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 못 풀어요 민법도 사례 음원 단어가 나오면 키워드가 나오면 이게 탁탁 답이 보여야 돼요 전부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고요 사례 중심인 거 가벌병정 ABCD 생각 깊이 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버려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민법이나 학교론도 2차는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암기하라는 말은 거의 이때까지 안 했는데요 거부감을 느끼니까 근데 2차는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두 장 내드린 거 1차 보고 나서 2차 보기 전에 그때 이거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수업 들으면서 듣고 틀리고 고통받고 모의고사 프로 보고 틀리고 또 지금 올해 드린 문제 풀어보고 틀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대요 건강에 너무 심하게 받으면 안 좋지만 약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좋잖아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저는 쾌감을 느끼고 좋던데 공식적인 의론은 아닌데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출제하라고 하는데 각 문제 똑같이 배분 되도록 1번 8개 그렇게 해서 대체로 제가 검증을 해보면 기출문제를 검증해보면 이게 맞아요 각각 8문제 대체로 맞는데 그걸 잘 안 지키는 과목이 뭐가 있냐면 공시세법이에요 공시세법은 지적법 등기법 세법이 3개잖아요 3개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딱딱 맞추기가 쉽잖아요 출제하는 교수님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교수님들이 몇 번 출제했는지 그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8개 8개 패턴을 안 지키는 과목이 대표적인 과목이 공시세법이라고요 그거 빼고는 대체로 맞아요 8문제 그렇다고 해서 공시세법도 틈이 없이 1번만 15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대 1번이 10개면 나머지 6개는 돼요 완전히 1번만 다 하고 2번 하나도 없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 공시세법만 좀 이게 정확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은 대체로 정확해요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요 작 몇 년 걸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 시간이 있으면 답 나와 있으니까 기출문제 1번 2번 한번 체크해보세요 8개 8개 맞는지 직접 검증을 해보면 좋겠죠 거의 대체로 맞아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1번이 답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이사라고 해야 되죠 자격증과 관련되는 건 시도이사예요 자격추소 자격증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제교부 이런 건 전부 시도이사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인데 2차 과목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주호를 잘 바꾼다고요 장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시도이사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 1번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6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인데요 1번은 누가 합니까 자격추소는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전부 교부한 시도이사고 맨 밑에 청문과 의견진술교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죠 그래서 6번에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줬던 자가 빼앗습니다 뿌린 자가 그둡니다 시도 뿌린 자가 그둔다고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추소한다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 맞습니다 인장등록위반은 법에는 6월이야의 업무정지인데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기준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은 자격증지는 구체적기준이 자격증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월 초과할 수 있다 해서 액스고요 4번은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설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등할 때 겸임 임의적 취소 임시중개시설물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 그래서 5번은 업무정지 재척기간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업무정지 재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2년이라고 해서 액스입니다 6번에 2번이 답이고요 7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포상금 오늘 포상금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무부양 3개입니다 포상금 지급하는 게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양도 대여하는 거 이 3개만 신고할 때 포상금 주지 명칭 표시 위반했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안 주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요 4번 8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답이 3번인데 수수료 안 내는 게 디겟 휴업 미염에 자격증 처음료부하는 거 이거는 수수료 안 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기출 문제인데 지금 프린트 두 장 내드는 거 거의 다 풀 수 있다고요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 있죠 그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만 보면 풀 수 있습니다 7번까지 보면 7번에 자격증 처음에 교부할 때는 X라고 적어놨잖아요 합격해서 처음 자격증 줄 때는 수수료 안 된다고 휴폐업도 수수료 안 돼요 8번에 답 3번이고요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9번만 기출 문제 아닙니다 9번만 9번은 시행규칙 별지 1호의 2의 서식이니까 중간에 신설됐죠 이게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답 5번인데요 그 3번 4번 2번에 신설됐다고요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증여 상속 등도 기재해야 된다 편법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는 방법은 법인 만들면 돼요 법인 내 돈 전부 법인에다가 출자해가지고 법인에다가 기부하든지 출자하든지 해가지고 법인 재산 만들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그냥 자식이 법인의 대표이사 하면 된다고요 계속 법인 명의로 돼 있으면 세금 거의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은 자식들한테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는 방법이 가장 관심사더라고요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가 세율이 최고세율이 50%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청나게 많겠죠 상속세를 다 내려고 하면 50%니까 세율이 재산 있는 거에 공제 좀 해준다 하더라도 한 40% 정도 내야 되겠죠 이때까지 거의 최고 많이 낸 사람이 교보생명 이런 데서 한 천억 정도 냈어요 삼성그룹은 거의 돈 안 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20억밖에 안 냈거든요 승여세 부모님한테 60억 받아가지고 40억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8조 원을 만들었잖아요 이 재산을 삼성은 변호사가 100명이 넘어요 사내 변호사가 김현장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많잖아요 변호사가 그래서 9번에 답 5번입니다 접수일시는 신청인이 적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기재합니다 접수일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9번은 서식을 봐야 되니까 이거 서식 바뀐 거 프린트해서 내드렸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신규칙 별지 1호 2의 서식을 한번 열람해 보면 됩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이 서식을 한번 보시라고 문제내놓은 거예요 9번에 답 5번입니다 10번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무부 관직 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상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죠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된다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형벌이 기출문제잖아요 10번도 9번 빼고 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리언은 뭡니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돼야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은 등록증 양도돼야 하고 똑같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 양도돼야 하고 똑같아요 처벌규정이 그래서 1년 천만 원 맞고요 니어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벌금 맞아요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거짓계약서 적어도 등록만 취소할 수 있지 진역벌금은 아니에요 다만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래치게 하는 행위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행위하면 거짓계약서 적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계약서를 적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자기도 알고 적는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거짓계약서 적는 것은 진역벌금 대상은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거짓말해서 속이면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래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속인 게 아니죠 오히려 매도인이 거짓계약서 적자고 요구한다고 다운계약서 적자고 한다고요 양도속세 적게 내려고 디귿 리얼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탈세 목적 투기 조장 디귿 리얼은 무등록 무등록이잖아요 등록 안 하고 했으니까 3년에 3천만 원 맞죠 미엄은 양도되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건 행정형벌은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 생각 넣지 말고요 제형법정주의입니다 법정은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벌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단순히 암기하는 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문제면 10점입니다 이걸 맞추지 않고는 고독점하기 어렵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